네, 안녕하십시오. 안녕하세요. 신규님 반갑습니다. 너무 기쁨 전에 저희 휴대전소 오늘의 사업을 이뤄와서 저희 오디션이 즐거운 선물을 이뤄주면 좋겠습니다. 네, 수고한 게이트 슬픔! 헤리스! 오늘을 위해 한 이틀 정도 연습을 했습니다. 혹시나 골을 못 넣더라도 예쁘게 봐주세요. 제발 꼭 넣으면 좋겠습니다. 한 몇 번까지 기회를 주시나요? 보통 한 두세 번 드리거든요. 제일 좋은 그림은 한 번에 성공시키는 게 좋은 그림인데 오늘 한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던져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한 번 더! 하나, 둘, 셋, 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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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셋, 넷.